안녕하세요. 지금 보고 계신 도라지는 제가 아침에 채취한 절벽 도라지입니다. 다섯 뿌리가 더 있는데 오늘 집에 늦게 와서 짐을 다 풀지를 못했습니다. 이거하고 비슷한 도라지가 아직 두 뿌리 더 있는데 저한테 작년부터 부탁한 분이 계셔서 두 뿌리는 따로 빼놨습니다.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절벽 장생도라지 한 뿌리만 영상에 올립니다. 크기 비교를 위해서 당금주 병하고 줄자를 놔뒀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25호 술병이고 술은 6.5리터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옆에 4리터 술이 들어가고 143호 술병입니다. 두 병 다 용천병이고 용천병이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크기와 비슷한 술병을 고르셔서 도라지를 당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도라지 길이는 도라지가 다 펴진게 아니라서 그냥 대충만 영상으로 길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9분대까지 길이가 제가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전부 폈을 때 100cm가 넘는 도라지입니다. 모양을 이쁘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라지 크기에 맞는 술병을 선택하셔서 당금주를 당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도라지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주시고 먼저 찜하시고 연락주시는 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짧게 마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